예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76강은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관은 바라보다 뭐 이런 식의 관인데 이 관자는 글자라면 파자라의 흡수로 있습니다 이게 황새관자입니다 황새관자 플러스 볼견자인데 황새관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황새가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하늘에서 높이 올라서 내려다보는 거고 또 하나는 강가에서 강에서 먹이를 먹기 위해서 물속을 다 지시해 보는 거죠 이 관의 개념은 그러니까 이 황새가 하늘을 날면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거고 지상에서는 또 강가에서 먹이를 살펴보는 거니까 이 황새가 보듯이 본다니까 이 관의 뜻은 보이는 눈앞에 현상계 그 이면의 세계를 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저 우열로 가서 이 천을 내려다보는 거 또 흐르는 물속에 물고기들이 노는 걸 살펴보면서 결정적으로 딱 잡아내는 것처럼 그런 게 이 관인데 그러니까 이 관자는 어떤 의미에서 형이상의 세계를 본다는 것도 해당될 수 있죠 형이상의 세계 그래서 지금 현재 흘러나오는 게 이 곡계에서는 제가 말씀 이미 들었지만도 맛있는 빵이 책상 위에 놓으면 저절로 곰팡이 피듯이 평화로운 세상도 흘러가다 보면 결국은 그 평화가 깨지면서 개인의 이기주의가 등장하고 상하가 자기주장하면서 빵이 섞듯이 세상이 섞어가면서 혼란한 사회가 온다는 곡계인데 그 곡계가 오면 그 다음 인기가 오는데 그러면 이 혼란한 시대가 오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이 곡계에서 있던 민들이 민중들이 혼란하니까 결국 숨어버린 게 은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뛰어난 군자나 현인 같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 등장하지 않고 이때는 곡계시대는 군자나 현인들이 은둔하는 거죠 숨어버린 거죠 아니 숨은데 그러다 인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이 바뀌어져야만이 이 혼란한 세상이 국복이 된다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임하는 거죠 위에서는 아래에 임하고 아래에서는 위에 임하면서 서로 소통을 시작하는 거죠 소통을 그런데 이 인기의 중요한 게 아래 이 양인데 아래 이 양은 소위 말해서 민중들인데 민중들인데 이 곡계시대에 숨어있던 은둔해 있던 밑바닥의 민중들이 자기들의 사상을 갖고 이 혼란한 세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제시를 하니까 위에 있는 특히 이 육오를 중심으로 위에 있는 그 애들이 아 맞아 그러면서 아래에서는 자기 논리를 갖고 사상을 갖고 위에 임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임해 가지고 서로와 화합이 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죠 인기에서 그 새로운 세상이 열려 가지고 인기에서는 이 이 섞어 가고 있는 곡계시대가 끝나고 새 세상이 열리는 거죠 새 세상이 열리면 그 다음 광개가 되는데 이 광개 이 광개는 그 새 세상이 열린 속에서 실제로 이 세상이 제대로 흘러가느냐 안 흘러가느냐 그걸 갖다가 깊이 있게 들어 봐야 된다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외형적으로 서로가 소통에 대해 잘 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래 위에 백성들과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 세상이라는 이 크다는 틀이 정말 제대로 크게 변해 가지고 잘 흘러가느냐 안 흘러가느냐 그걸 갖다가 직시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개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직시에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에 있느냐 하면 불교에서 지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었죠 지간법 지간법은 이게 이게 집중이죠 집중 지금 이게 집중 사마띠라 해가지고 예예 과는 위빠사나 바라고 하는 거죠 위빠사나죠 우정 위빠사나 이거는 위빠사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마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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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그게 지간인데 특히 천태종은 이게 금모 겨울이에요 그러고 대성기술론에도 이 진은 이 진여문 이래 가지고 본제에 진여문 진여문을 바라보는 거고 과는 뭐냐면 생멸물인데 생멸물을 보는 건데 불이 변하는 어떤 진리가 있으면 끊임없이 변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를 통해서는 지는 집중 몰입 집중 몰입이니까 이걸 통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몰입에 가서 지를 통해서 파고 있다는 진여를 보는 거죠 진영 관은 현상계에 있는 현상계에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이 현상계를 바라보는 거죠 위빠산화가 지금 현재 알아챔이라는 말만 있었는데 알아챈다는 게 바로 이 관이죠 내려다보는 거죠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그런데 그 변하는 실상 이면까지 의식이 확장돼 가야만이 관법이 되는 겁니다 봄전은 갈결이 변해가 왜 변해가지 사람은 늙어 태어나다 주고 오늘 뭐 초상집이 갔지만 그 어름도 정말 자식교육 자식이 다 잘됐던데 그러면 돌아가서 왜 삶과 죽음이 있는 거지 그런 등등의 현상을 보면서 현상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세계를 터득하는 것이 관해요 그래서 지관이 수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듯이 이 지금 관계로 이 지관법처럼 이 어떤 삶의 현상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 이치를 터득을 해야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참단 해안이 열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 지관에 대한 수련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건 똑같은 게 그렇지만 이 이 관에 이 관을 갖다가 보니까 이 보면 우에 우에 이 양은 우에 이 양은 아래를 내려다 보는 거죠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이 아래에 있는 음들이 백성들이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치의 백품이 실제로 생활 속에 잘 실천되고 있냐 하는 걸 보는 거고 아래에 있는 음들은 우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안 했구나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시야를 갖고 합니다 그런데 아래에서는 우를 바라보는 거고 우에서는 알아보기 때문에 두 개의 관점이 다 들은 겁니다 육회에서 나오게 되는 실험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는 관의 문제가 관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지관 트시 지금 이 순간에 관을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죠 지관은 지금 이 순간의 문제거든요 지는 바로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 내가 딱 중간에 몰입이 되는 게 지자예요 삼았다 이 세계예요 이 순간에 내가 수없이 많은 번뇌 망상 속에서 그 번뇌 망상을 그리고 하나의 몰입된 그 탈락 순간에 바로 지의 상황이고 삼았다 이 세계예요 그럼 명상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굉장히 이야기 드렸지만도 그 방법이 이제 가나선의 화두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호흡을 바라보는 방법 수를 세는 방법 등등이 있는 건데 하여간 그건 질을 하는 방법 질을 그러면 질을 하게 되면 딱 머무려가지고 잡념이 없이 머리가 맑아지니까 흙탕물이 가라앉지만 맑아지니까 그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밑바닥에 가라앉은 물상도 다 보이잖아요 흙탕물이 딱 가라앉지만 가라앉은 위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맑으면 위에서 그 모든 현상이 바라보는 시야가 관이 된다는 거죠 그럼 치가 안 되고 관이 안 되는 거죠 치가가 돼가 이 순간에 딱 가라앉으면 그러면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 번뇌 망상들이 가라앉으면서 이 영안이 열리는 거죠 참다운 그러니까 인당열이죠 인당열이 열리면서 이 막 맑아지니까 전전두엽이죠 이게 맑아지면서 그러면 실상이 흐릿하던 그 실상들이 참다운 본래 모습이 든다 그걸 바라보는 게 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치가 안 되면 관이 안 되고 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치가 또 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대승기수는 이건 진열을 본과 생명과 같다 이래 보는 거고 정의의 상수라 그럴 때 이거 정이지 정 지는 정의에 해당되지 정의의 상수라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송광사 했던 게 정의의 상수라 주역되는데 이 관은 뭐냐면 해 지혜 해가 나오는 거죠 이 정의의 상수였죠 이런 문제인데 그럼 이 관계에서는 이 지관처럼 이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에 지관처럼 이렇게 몰입해서 바라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어디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관이 불천해요 사람이 이 보니 현상계에서 이면까지 사람의 이면 현상계의 이면까지 다시 말해서 이인께서 말하는 대통합에 크게 통합한 건데 크게 통합을 한 이 세계를 갖다가 직관에서 그 구체적인 사암의 현상을 볼 수 있는 관의 시야는 어디 있냐면 관이 불천이에요 관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관이 불천 관이 불천 관이 불천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관이 불천은 뭐냐면 이 관자는 세수자의 관자인데 세수자의 관자인데 이거는 손 두 개를 합시다 손 두 개 그러면 물수자니까 물수자고 그리고 크릉명자니까 이 그릇 속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이 물을 받아놓고 손을 씻는 거죠 손을 그게 관자의 관자 세수자의 관자 세수자의 관자 그리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이 관에 지관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전에 행여표를 한 거예요 사람 명상 참선하더라도 방석 깔아 놓고 그 다음 지원 정리하고 또 앉아 하듯이 가장 유학이나 동양에서는 뭐냐면 옛날은 제정일시세 때는 제사장이 하늘과 통하는 제사장이 정체의 지우자가 됐고 또 집안에서 제주가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 그 순간은 제사의 대상하고 인간하고 접신에다가 통하거든요 통하시게 되거든요 하나로 그러니까 옛날에 동제나 당제나 평범한 저작거리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대개 한 3일이나 일주일 정도로 뭐냐면 제관되는 사람은 따로가 살아요 따로 살면서 아무런 음식도 전갈에 먹고 남고다가 전갈에 지내다가 제사 당일날 옷 다 가려입고 그 다음에 목욕 제기하고 지내거든요 그러듯이 관의불천은 바로 고립기 제개하고 불천 제사진을 쳤다거든요 제사진이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다 손 씻고 손 씻는 걸 제기하는 건데 제기를 딱 바로 제사진행의 직전 그 순수한 영혼이 신과 교감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뭐냐면 관의불천이에요 지내버리면 이미 행위 때문에 그 집이 깨진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행위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제사를 지내면 오직 순수한 영혼만을 딱 하고 그 신과 교감하려는 그 순간이 관의불천인데 이게 바로 지관가 지관가 그 순간에 딱 머리 대서 대서 머리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관의불천을 딱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순간에 순수함이 순수함이 순수한 마음이죠 이거 접신이 된 거죠 신과 접신이 되는 건데 그 순수한 마음의 그 모습이 뭐냐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믿을 못하는 믿음이 있어 저 사람 그 병원하는 기운을 재개하고 제사에 임하는 그 모습에서 이미 밖으로 그 기운을 스며나오는 거죠 스며나오는 사람이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유부예요 유부 이거는 지관과 같이 자기 자신이 현재 처지에서 이 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열리게 되면 저절로 그 모습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게 되고 이거 우르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르르 본다 약자는 그를 연조 같아 전미사예요 형태에서 나는 거야 이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거죠 관은 이 관 전체를 말하면 이 괴사인데 괴사에서 사람이 관법을 열어서 이 세상을 보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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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상 참선을 하듯이 자기 스스로 또 동양이 가장 중요한 제사니까 제사를 지내듯이 끊임없이 맨날 며칠 갔다가 제기를 하고 세대가한테 손 씻는다는 것은 제기하는 거니까 다 모든 걸 전갈해가지고 제사를 모시기 직전에 신과 교감을 할 수 있는 그 순수한 영혼의 상태가 관의 불천이에요 관의 불천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되면 그 제사에 모있던 모든 사람들하고 다 교감이 되는 거죠 한 마음이니까 제사 때는 모든 한 사람이니까 한 마음이 모이니까 국가의 제사든 심한의 제사 모든 제사에서 한 마음이 되니까 그러면 모두가 한 마음이 되니까 그 재활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의젓하고 장남한 모습이니까 믿음을 갖게 돼 그래서 그 사람은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울어보게 되고 이게 관계 전체 뜻인데 이런 관의 세계에서 해안을 얻기 위한 방법들이 뭐냐면 그 관법을 열 수 있는 자기 행위의 수를 해야 된다는 게 관의 불체라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목욕 제기하고 내가 부모님처럼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어떤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아주 순수한 그 뇌에 갖고 있는 그 본성의 순수한 영혼 그걸 갖다가 딱 맑게 잡아야 되거든 지완을 통해서 이 지완은 각이니까 불교에서는 이 지완이 각이니까 해탈이고 이게 이 각이고 해탈이거든 불교에서는 지완이 되면 해탈이 된다고요 해탈은 모든 번뇌망에서 벗어나는 거죠 지완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말해서 모든 담염망성이 없어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우식이 개인이 갖고 있는 소우제 내 마음이 대우제 마음 하나로 통하는 거지 바로 그것이 바로 신과 통하는 거고 그 상태가 바로 관계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 순수한 영혼이고 영안이 열린 거지 바로 바로 관계 전체를 끌고 가는 그 힘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우주 말하는 명상 참선의 뭐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 참선 했을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사람이 결국 삶의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자기라는 아산이 깨지니까 명상으로 통해 의식이 높아지면 시야가 달라지니까 단전이 곧 나와요 일단은 이걸 전제로 두고 정의의 전이 되어 가겠습니다 저기 전에 보면 관은 석계에 임자는 대하니 인계임이란 것은 크미야 왜 크냐 지워버렸구나 임이란 것은 아까 얘기하지만 이 인계에서 이런 상하가 고계에서 왔던 혼란이 꺼지고 인계에 오면 이 상하가 상과 하가 이 하나가 서로 임해가지고 한몸이 돼 있다는 게 크다고 이해하는 거죠 혼란이 극복돼서 하나로 합쳐니까 크다는 거죠 이게 서로와 서로 이해하는 거죠 소통이 되고 그래서 물때 띄우고 연우 띄우고 강이나 물이 뭔가 크다 크다는 것은 공간적인 큰 것도 있지만 전체가 한몸이 된 것도 큰 거죠 그때 했던 마음이 그러면 가히 볼만한 게 뭐였어 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전체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야 어떻게 됐냐 그죠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 관이라 그러므로 관계로서 받은 것이야 관 띄우고 소위 띄우고 참이라 그래서 관이 인계 담이 되는 거야 되는 까닭이라 범 띄우고 관은 물은 관이란 것은 시어 물적 위관이요 시어 띄우고 물적 띄우고 위관이요 위관 띄우고 의아적 띄우고 위관이니 관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 첫째 만물을 내가 보는 것으로 말하면 보면은 그것도 관이 돼 내가 만물 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시어 물 내가 물을 보는 거면 또 관이 돼 그 다음 관어 하 하에서 보이게 되면 내가 내가 주체 내가 아래 사람들한테 보이게 되면 그것도 관이 돼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도 있고 내가 보여지는 관도 있다는 거야 관 두 개 관점을요 내가 보여지는 관 이거는 마치 여띄우고 루관을 루각을 보는 거죠 루각을 보는 것을 루각이 보여진 것은 위지 관자는 그거는 과이라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위어띄우고 하관이라 여띄우고 관눈을 위지 띄우고 관자는 위관띄우고 어하라 아래에서 보여지는 거야 누가 딱 있으면 아래에 보여지는 거야 여기서 분자가 또 나와요 두 가지 인군이 나라의 대통령 임금이 상관 띄우고 천도하고 위로 천도를 바라봐 천도를 그러니까 천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죠 형이 상학적이 세계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형이 상학적인 세계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리를 그리고 하관 띄우고 민속죽 띄우고 아래에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풍속을 관찰하게 되면 이것도 관찰하게 돼요 그럼 지도자는 뭐를 했냐면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 저 하늘의 세계 진리의 세계도 깨달아 봐야 되고 또 백성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풍속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도 역시 살펴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개는 합의성화이란다는 거예요 또 수덕 띄우고 행정하여 덕을 닦고 정치를 행하여서 위민 띄우고 첨앙적 띄우고 그래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덕을 닦고서 정치를 잘 행해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백성들이 나를 우르러 보는 것도 관해야 돼 아래에서 나를 우르러 보는 것도 관해야 된다는 거야 백성들이 내가 정치를 잘하면 지도자가 우르러 보는 거야 그것도 관해야 된다 위민 첨앙이니까 백성들이 쳐다보는 거니까 첨앙은 쳐다보는 것도 위민 관해야 돼 설명 잘 됐죠 그게 그리고 풍행 띄우고 지상하여 편류 띄우고 편촉 띄우고 만류는 주간지 띄우고 상해라 이게 재미있어요 바람이 지상을 행해가지고 이게 재미있는 건데 실은 바람은 안 보이죠 이렇게 있는데 이 바람이 흘러가는 거죠 풍에 풀려가면 이 지상에는 이 바람의 흐름을 따라서 봄과 추게 되면 이 지상의 물건들은 여기서 바뀌어져요 이렇게 바람 자체는 안 보이지만 그 흐름을 통해서 지상의 물건들은 바뀌어진 거예요 사계나 계속 그러니까 이 바람이 지상을 행하면 만유 만물들이 두루두루 저축받다가 촉은 저축받는 거죠 딱 감촉을 받는 거죠 만물들이 감촉을 받다가 흘러가면 감촉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감촉을 받는 것은 주간지에 띄우고 두루두루 보러싸요 세상을 아까 이 황새가 하늘에서 보듯이 두루두루 다 살펴보는 거예요 황새 관찰이 주간지에 띄우고 하늘에서 두루두루 살펴보는 거니까 이거는 주간지에 띄우고 두루두루 살펴보는 거야 전체랏돼 세상을 전체로 보는 거예요 전체 하나로 보는 거죠 이 양 띄우고 제상하고 이 양이 위에 있고 사음 띄우고 제하고 사음이 아래에 있어서 양강 띄우고 거절하고 양의 강한 것은 존 위에 가고 위 띄우고 구나 띄우고 소관은 안관지 띄우고 이라 요 또 위소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항상 위 소 위소는 피동이라고 그러죠 항상 피동입니다 위소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아래 사람들이 백성이죠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보여줌이 되는 거야 피동이니까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내가 보여주는 거야 피동이 되니까 위소와 내가 보여주는 거야 피동을 해서 피동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야 보여주는 것은 안관지 이라 그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뜻이 된다는 거야 제 띄우고 제효죽 띄우고 유치띄우고 광견하니 그리고 제효에 있어서 육효죠 육효에 있어서는 오직 본다는 광견 본다는 뜻맛을 취해서 앞으로 계속 괴수관이 나와요 육효는 전부다 이것은 숫이 띄우고 유치라 그건 떼를 따라서 보는 뜻이란 말이야 떼를 담아서 뜻을 삼았다는 얘기지 떼를 담아서 초요떼와 상구요떼처럼 그 떼를 따라서 그 관의 뜻을 취한 거지 뜻이 된 거야 그 말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전이 끝났고 이제 괴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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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은 본다는 것은 관 관이란 것은 괴사란 것은 관이 부천이야 손을 씻고 그리고 제사를 올리지 않으면 아까 손을 씻고 제사를 그러니까 손을 씻는다는 것은 아까지만도 이게 제게한다는 내 몸을 제게하는 거죠 내 몸을 제게하고 그리고 아직 제사를 지내지 않은 그 상태 제사 직전에 제사 그 제사 직전에 갖고 있는 순수한 마음 순수한 영혼 그게 바로 관이 부천이야 이 상태가 되면 아주 맑은 순수한 상태가 된다면 그러면 자연지 모두가 믿을붙잖아 모두 믿음이 있어 순수하면 다 믿는다는 거야 순수한 것은 진실되어 다 믿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옥약이라 약단은 전미사라 즉 그러면 모두가 존경이에요 그 사람 보고 왜 그 순수한 영혼의 모습을 존경하는 거죠 순수하면 하늘과 통하는 거야 결국은 자 그래서 전의 한 줄 할게요 전의 한 줄 자 여 나였자 입니다 여 나였자 여 띄우고 문지 띄우고 호 띄우고 익지 선생하니 내가 호익지는 호원이라는 사람 호원 호원이라는 사람인데 호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호원은 정의천에 공부를 배웠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호원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고 제자들이 수백 명 가꿀 정도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 호원성이 말하기를 말 군자 띄우고 그 상하여 군자가 위에 그해서 위 띄우고 천하 뒤지 띄우고 표이라 천하의 의표가 돼 즉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 띄우고 필 띄우고 극기 띄우고 장겸이 와 반드시 그가 장겸하면 장겸하다는 것은 뭐냐면 관이 불천한 상태가 된 거죠 관이 불천 아주 사람이 모습이 으쌰트하고 장겸한 상태는 그 속에서 뭔지 모르니 깊은 영혼의 힘이 밖으로 스며나와야만이 장겸하거든요 그 내장우는 영혼의 힘 그 깊은 영혼의 힘이 밖으로 스며나와서 장겸하게 되면 그러면 즉하 띄우고 즉하 띄우고 관항 띄우고 그러면 아래 사람들이 우르르 보고서 앙땅 우르르 안 짜니까 우르르 보고서 그리고 교화가 돼 자연지 교화가 되는 거죠 최고죠 최고죠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그 본의에 보면 그 아 본의 보다 그 아래 한 줄 돼야 되겠구나 정의이처럼 두 번째 줄 끝에 뭐 관은 나오죠 관은 관은 위 두째 줄 끝에 두째 줄 끝에 보면 관은 위 제사지 시에 이거 나오죠 봤습니까 관은 위 제사지 시에 관은 제사의 처음에 관수 띄우고 작 띄우고 울창 띄우고 어지하여 제사의 처음에 손을 씻고 땅에다가 울창 울창주를 부어 작자 따로 작자 아니까 부어가지고 구신지 띄우고 신을 구하는 때야 막 신이 오랗고 지극정성으로 빌 때란 거에요 그게 바로 그게 가장 맑을 때란 영혼이 영혼이 가장 맑을 때야 그러니까 천은 천은 위 띄우고 헌성 띄우고 헌숙지 띄우수라 이때는 이미 생고기를 헌나박이나 올리기나 무용고기를 올릴 때라 그 말이죠 그래서 감자는 사지시니 감이란 것은 일을 한 처음 시작이야 제사는 처음 시작이니 인심 띄우고 방 띄우고 진기 띄우고 정상이야 사람의 마음이 그 정성이 지극해가지고 방금 막 바약으로 막 그 정성이 지극해서 엄숙지 띄우고 지라 그 엄숙한 기운이 밖으로 서면할 정도로 지극한 상태 엄숙하면 지극하다는 거니까 근데 그 답을 한번 더 할게요 지 띄우고 귀천지 띄우고 후에 예수 띄우고 번욕이면 이미 이미 제사를 올리는 후에 예의 차례가 예수가 예의 차례가 번욕 번잡할 번 번잡할 욕자예요 번잡하면 이렇게 되면 딱 이따가 막 절 따르고 술 따르고 막 하는 번잡하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즉 띄우고 인심 띄우고 사나요 사람의 마음이 흩어져 행복한 것 때문에 이런저런 다 놀라면 행복한 것 때문에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띄우고 정일이 그 아주 정일한 마음이 불약 띄우고 시관지 띄우고 시라 처음 바로 제사를 손 씻고 제사할 때와는 같지 않아 흩어진다는 거예요 고칠증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보행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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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알은 단알은 대관으로 제사해요 대관으로 대관으로 제사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단은 이 관계라는 것은 그냥 관이 아니라 크게 보는 것으로 위에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는 것은 뭐냐면 황새관처럼 이 사람이 이 이 비유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더 다른 건 이게 대붕과 같은 거예요 대붕 대붕과 같은 거죠 대붕과 같은 거고 공자라 말하면 상달 하악이 상달 이 상달 노래는 두 번이 나오는데 하악이 상달 상달 하악이 상달 이라 상달 이 대관은 이 사람이 이 관이 불편해 제사를 지낼 전의 순수한 영혼이 영혼이 맑아지면 의식이 쫙 높아져가지고 이 바라보는 시야가 확 열리는 거죠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는데 내가 명상이나 참선이 돼가지고 의식이 지관을 하게 되면 지관에 세게 돼가면 내 의식이 높아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사소하게 걸렸던 그런 스트레스가 싹 가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에 스트레스 좋다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소하게 부지였던 이 스트레스는 너무나 좁은데 의식이 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높아지면 조그만하게 매일 거 치즈구폭 사오던 그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점점 점점 의식이 높아지면 부근해지면서 넉넉해지면서 저절로 사람과 지에게 나오는 거죠 배관은 이렇게 확 의식이 높아 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큰 대장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시야가 확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 위에 여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의식이 높아지는 거죠 이 지난번에 최인철 교수가 프레임 위치한 창의 바라보 세상을 보는 창의 프레임이라는 거 최근 최인철 교수가 프레임이라고 세상을 보는 창이 요만한 창 속에서 삶에서 앙담하던 것이 점점 넓어지면 일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니까 쫀쫀하게 사왔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명상이나 참사는 인문학굽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부질없는 사수한 것 때문에 인간이 갈등하고 사악하는 길 깨우치고 스스로가 넓어지면 저연지 자기가 평화롭고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쪽 공부가 필요한 거였죠 굉장히 그러니까 대관은 크게 봉으로 보는 시야로서 우에 있어요 우에 우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순이 손이야 이 순이 손은 자 이게 직계는 순이거든 이게 순이고 순이고 손인데 그러니까 이 순은 겸손 겸손 그러니까 순이 손은 안 돼 순은 따로 순자죠 순이 따라가면서 겸손한 게 맞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대관으로 위에 있으니까 대관 위에 있으니까 이 모든 참나 만상의 변화를 갖다가 순하면서 겸손하게 따라가는 거죠 이게 리더죠 이게 제일 큰 리더죠 이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냐면 대우주의 진리 큰 시야 하나님 마음이 되면 사람이 저절로 이렇게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자꾸 겸손해져요 자기 잘났다는 것 교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큰 시야로 지상에서 바라보니까 저절로 이 그 뭐야 이 자체 관계가 갖고 있는 괴상처럼 괴덕처럼 이 괴덕인데 순이 손하는 이 순하면서 겸손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탁 대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더 중요하지만 중정으로 순이 띄우고 손하고 중정으로 이관 띄우고 천하라 중정 중정 중하고 정하는 거죠 이 중하고 정하는 구호를 이해하는 건데 구호가 중에 있으면서 반응같이 구호 양자리에 양이 있고 또 가운데에 있으면서 중정하거든요 구호가 구호가 중정한데 이 괴상을 통해서 사람은 뭐냐면 일은 위에 큰 오피 올라가서 이 올라가서 세상을 갖다 순이 손하면서도 그 마음은 항상 중과 정으로 해야 된다 그 말 똑같은 거죠 구호의 마음이니까 이 마음으로 네가 최고의 지속에서 중하고 가운데 자기 중심 딱 중심이 잡힐 중의 마음으로서 항상 바르게 해서 그 마음으로 뭐냐면 천하를 내려다 봐야 돼 천하를 그리고 천하를 봐야 돼 그러면 천하가 전부 다 내 몸이고 내 가족이고 내 자신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마음이니까 대관지사하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순이 손하고 그 다음 중정한 마음으로 내가 있으니까 이 천하를 바라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바른 거지 뭐 그렇게 천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관이란 말에 강조했던 거 지관이란 말에 불교의 지관법이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보면 오고 띄우고 존이하여 이 띄우고 양강 띄우고 중정지 띄우고 등으로 오는 양강과 중정지 덕으로서 이의 위비인데 그 덕으로서 위하 띄우고 소관이다 아래에서 이것도 위소니까 피동이죠 아까 피동 위소 피동 그러니까 불의로 보는 바가 되는 거죠 다 피해 당하면 되니까 피동이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위소 위소 계속 많이 나오고 위소 위소가 계속 많이 나오고 위소 그러니까 대덕 띄우고 심자 그러니까 그 덕이 심이 큽니다 왜 구오의 양강의 덕을 터득한 군자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자연지 크지 뭐 그럴 수밖에 없지 구오의 덕으로까지 해상을 실천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고라왈 대간 띄우고 그러므로 이런 글을 고왈 띄우고 대간 띄우고 그러므로 크게 보면서 위에 있는 거다 이게 주역을 통해서 깨달은 경주의 사람이란 거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관 띄우고 관이 띄우고 불천 띄우고 유부 띄우고 옥냥은 이 괴사 전부리 괴사 전부리 괴사 전부리 괴사 전부리 괴사 전부리 이 관이란 것은 깨달은다는 관자를 본다는 것은 뭘 보느냐 하면 다시 관이 불천한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연지 사람들한테 믿음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이 울려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관이 불천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내가 하는 거야. 관이 불천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런데 유부옥야가 뭐냐면은 민이 하는 거야. 민이. 아래 하민이 하는 거야. 하민이. 이거는 왕이 하는 거고. 나의 왕이 감히 불천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수행하게 되면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자꾸 존경하는 거죠. 이 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관이 띄고 화라. 이 전체 각국에서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감히 불천을 수행해서 아래 사람들한테 믿음을 받고 종교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화관이 띄고 화라는 거야. 아래 사람들이 바로 그 나를 보고 이 감히 불천한 나를 보고 뭐냐면 감화가 되는 거야. 교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화이나 말씀해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수도를 한 지도자가 되는데 수도가. 그래야 되면 자연지 백성들이 감화가 입는다는 거야. 그 전에 한번 볼게요. 위관지 도는, 관이 되는 도는, 즉 이 관도 보여주는 도, 보는 도는 음경을 아주 엄숙하고 경, 음경은 뭐냐면 속에서 벼어 나오는 겁니다. 음경을 한다면 음숙하고 아주 공격적인 모습을 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수양이 밖으로 스며나오는 모습이 음경한 거예요. 음경. 그러니까 여 띄고 시관지 띄고 시면 제일 처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손을 닦는 때와 같이 한다면 그 순수하게 하나님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또 부모님 만나기 위해서 그 시관지시와 같이 한다면 그러면 적 띄고 하민 띄고 지성 띄고 처망의 띄고 종하라. 그래서 아래인 백성들이 지극장 속으로 처망,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고 참 우리를 안잖아. 그래서 종하 따라서 교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리더는 스스로 수양을 통해서 감화를 시키는 거지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여서. 그래서 불처는 위 띄고 불사 띄고 성이 띄고 소산이라. 나로 하여금. 하여금. 성이 뜻을 정성스럽게 해서 즉 하나님 신을 만나기 위해서 소상 조금도 흩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딱 집중이 된 상태. 집중이. 지관의 상태. 집중이 된 상태. 조금도 흩어지지 않는 거지. 바로 제사제는 직전이고 하느님을, 진리를 만나, 신을 만나겠다는, 부모님을 만나겠다는, 제사의, 진을, 당사를 만날 그 순수한 마음,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불처예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런 마음이 되면, 이러한 사람이 마음이 되면 뭐가 됐냐면, 관 띄고, 천지 띄고, 신도 이 띄고, 사시 띄고, 불터가니. 그러면 하늘이 신비로운 도. 하늘의 신비로운 도는 뭐냐면, 이게 하늘의 운행이죠. 바람처럼 흘러가는 운행.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흘러가듯이, 이 추나, 추동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이게 하늘의 운행인데, 이게 신비로운 도. 그러면 땅에서 그것을 따라서 사시가 또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 신도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 이 세상이 존재하면서 변해가는 모든 신비로운 모습이 전부 신도예요. 그게 하늘이 바로. 하늘에서 바람처럼 계속 생명. 바람은 끊어오니까 생명이요. 하늘의 생명력이, 하늘의 그 생명이 신비로운 흘러가는 길, 신비로운 현상, 운행. 그것을 딱 봐. 그것을 보니까 그걸 통해서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 하늘의 변화를 보면 제일 먼저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시 불터기야. 봄, 저런 가을, 한치도 어긋나는 게 없어. 어긋나는 특자가 돼요. 딱 보고 어긋나죠. 사람 태어나 죽는 것도 어긋나는 게 없어. 자연의 현상, 신비로운 현상이라 조금 더 한치도 어긋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이치를 터득한 거예요. 관하면서. 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관. 그걸 깨달아.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천지 신도와 사시 불터한 그걸 깨닫고 되니까. 그럼 성인이요. 이 경지를 깨달으면 성인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경지를 깨달은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신도로서 그 자연의 하늘이, 자연이 삼라만상이 변해가는 변화의 흐름으로서, 신비로운 변화의 흐름으로서, 설교. 교회에서 설교가 여섯을 한 겁니다. 출전이. 설교하는 게 설교. 가르침을 베푸는 거예요. 베풀 설정. 백성들한테 가르침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을 베푼다는 것은 어떤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변해가듯이 그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 변화를 백성들한테 맞게 가르침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도에 맞게끔, 변화하는 변화의 흐름에 맞게끔 백성들을 가르치되요. 그러면 천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간복하는 거예요. 동은 간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백성들한테 호응을 받는 것은 억지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의 실천, 요즘은 안 되잖아. 오늘 국회의원도 보니까 점점이 너무 많더만. 실제 삶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가마를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서, 그걸 보고 백성들이 따라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가마를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이치를, 자연의 이치, 변화의 흐름을 깨달은 거예요. 즉, 지환에 깨달을 못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행동이 그렇게 남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가마를 의미해서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볼게요. 전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논의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지민은 말이 위정제인이에요. 위정. 이게 지금 안 돼서 그렇지. 위정제인이에요. 기억나요? 위정. 정치를 하는 것은 사람에 달린 거예요. 사람에. 좋은 리더가 나오면 정치가 잘 되는 거고, 술술을 보는 모사꾼들이 정치하게 되면 세상에 모사꾼이 변해가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이 변해가는 거예요. 위정제인이에요. 사람에 달린 거예요. 자, 전화 한번 보겠습니다. 천도 띄우고 지신이야. 하늘은 지극히 신비로워. 고할 띄우고 신드라. 거름으로 신드라. 관 띄우고 천지 띄우고 운행해. 천지의 운행을 보며 사시 띄우고 무효 띄우고 차특이면 사시가 어그너짐이 없으면 어그너짐이 없지 않다면, 있지 않다면, 없으면. 즉 띄우고 경기 띄우고 신비하니 그러면 그 신비함을 볼 수 있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연자를 깨달은 게 있죠. 그러면 사람은 신비해 볼 수 있어. 성인 띄우고 견 띄우고 천도 띄우고 신하고 성인이 그 천도가 변해가는 신비로운 현상을 딱 보고서 체띄우고 신도 이 띄우고 석여라. 그래서 그 신비로운 하늘의 도를 체득해서 체득하는 거죠. 내가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예요. 내가 체득을 해야 돼. 내가. 그 체득해서 그 체득된 내 자신의 논리, 가치를 갖다가 백성들한테 가르치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체짝 안 되면 철교가 안 되지요. 깨달아서 철교하게 된 거예요. 고 띄우고 천하 띄우고 막불 띄우고 보기나.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 띄우고 천도 띄우고 지신이라. 천도는 지극히 신비합니다. 고 띄우고 운행 띄우고 사시하고. 그러므로 사시가 운행하고 화육 띄우고 만물하고 만물이 화육해. 사람들이 사랑은 다 그렇잖아. 화육되는 거예요. 마음을 살고. 무효 띄우고 자택이라. 어그러짐이 없어.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지신지 띄우고 도는 지극히 신비한 도는 막 띄우고 가명 띄우고 은이라. 재미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름으로서 말할 수 없어. 이름 붙여서 말할 수 없어. 이거는. 이 자연의 신비한 현상은 언어, 이름을 말할 수 없으니까. 도가도 비상도, 명감의 비상도처럼.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 띄우고 성인 띄우고 묵계야. 오직 성인이. 묵계는 뭐냐. 명상참상은 똑같습니다. 묵묵히 그걸 터져야 되겠죠. 내꺼 되는 거야. 내가 계약을 해. 내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명상참상 깨달은 것 같아. 갖고 왔다고 해. 성인이 묵계를 해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아서. 책이 띄우고 묵여야. 그 모형을, 그 묘한 자연의 쓰임새. 삼나마서 변해가는 그 묘한 자연의 흐름을 자기가 체덕을 해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체덕을 해서. 설이 띄우고 정교라. 그래서 정교를 하는 데 베풀어야 돼. 이게 최우요. 그 다음 더 볼게요. 고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이니. 그러므로 천하의 사람들이 하명 띄우고 기덕이 띄우고 부지 띄우고 킹하고 하명 기덕. 그 덕은 뭐냐면 이런 천도를 깨달아 설천하는 성인들 품에 그 사람들이 베푸는 쪽에 하명은 물에 빠져 수행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물이, 쉽게 해서 물이, 물이 성인들이 베푸는 정치의 문제죠. 정교, 정교. 정교가 바로 물 같은 거야. 그럼 백성들이 이 물 속에, 이 정교 속에, 정교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수행을 해.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 그리고 그 덕에 하명하는 겁니다. 그 덕에. 그 덕은 성인들이 깨달아 그 성인들이 베푸는 정교에요. 그 정교 속에 빠져서 수행을 하듯이 푹 젖어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부지 개라. 그 성인들이 공을 알지 못해. 안 내쉬어 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했다고 안 내쉬어 온다는 거지. 그런 거야. 내가, 내가 했을 거야. 내가 안 세울 거야. 그냥 백성들이 그 물에 빠져 수행 와서 그냥 그 줄이고 사는 거지. 그런데 요즘 조금만 해도 내쉬어 올라가잖아. 내가 했다고 내쉬어 오잖아. 그래서 사람이 첨박해진 거죠. 그래서 고무 띄우고 귀하이 띄우고 막측 띄우고 개라. 그러니까 그 화함에 그 교화됨에 감화됨에 고무돼. 자기도 머리 자꾸 고무된다는 의식이 확장되는 거죠. 고무되는데도 그런데도 그 쓰임서를 헤아리지 못해. 스스로 생각도 못해. 왜 이리 되는지는. 좋았어. 당연 띄우고 안관이 띄우고 대복이라. 그런데 저절로 우리를 보고 우리 사람들은. 머리에 2일 뗐자. 그 다음에 간복을 벗자니까. 머리에 익어서 바로 복종하는 거야. 간복하는 거야. 머리에 일단 받들면서 간복하는 거죠. 고할 띄우고 이 띄우고 신도 띄우고 설교 이 띄우고 천하 띄우고 보이라. 그러므로 신도로서 저 자연의 하늘의 신비로운 도로서 백성들한테 설교 가르침을 베품며 천하 사람들이 모두 복종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 뒤에 보리도 하겠습니다. 보니 그건 띄우고 관지 띄우고 도해라. 이 관계의 도를 지극히 말해서. 이 단전에서 말한 게. 이 관계의 이치를 지극히 말한 거야. 사시 띄우고 불통은. 사시가 조금 더 어리지 않는다는 것은 천지 띄우고 소위 띄우고 위관이요. 하늘이 보여주는 방법이. 이게 바로 사시 불통이라는 것은 하늘이 위관 보여주는 방법이야. 소위는 방법. 그러니까 하늘이 관이 되는 방법이야. 보여주는 방법이고. 신도 띄우고 설교. 신비로운 도를 백성들한테 가르침을 베푸는 것은 성인 띄우고 소위 띄우고 위복이라. 성인이 사기 자신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야. 성인은 바로 신도 설교로서 백성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행동처라고 할 때 백성들이 보고 아! 받더라 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여간 괴사와 단사 끝나는 데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이 시대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재첨하듯이 이 관계는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이 주관의 깨달음이 경기가서 다시 감히 관이 불천하는 이 깨달음을 통해야만이 이 세계를 열 수 있다는 걸로 열었다는 겁니다. 네. 쉬웠다 담아 계십니다.